부산 항만공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 북항 마리나 클럽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완공 1년째인데요. 7층짜리 건물이 통으로 비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윤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부산항북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2만 천여 제곱미터의 식당, 카페를 포함해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올 공간이 조성돼 있고 3개 층 39개 모든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완공됐지만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에 지어진 7층 규모의 마리나 클럽하우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은 모두 비어있고 문은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북항 마리나 건립에 들어간 예산은 700억 원. 부산 항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자를 찾아 나섰지만 10년간 수차례 나온 공고에 단 한 기업도 웅찰하지 않았습니다. 요트 계류 시설과 다이빙풀, 수영장에 있는 아쿠아 시설에다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올 클럽하우스까지 모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뿐 아니라 30년에 달하는 긴 임대기간과 연간 30억 원의 임대료, 거기에 긴 시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아쿠아 시설과 요트 계류장은 부산 항만공사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숙박을 포함한 상업시설만 임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줄이고 임대금액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입찰을 받은 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클럽하우스 운영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하입니다.